이렇게 아이돌과 팬들이 서로 조공을 주고받는 것처럼 실제 열애 중인 스타 커플들 역시 공개적인 조공을 통해서 애정을 과시하고 있다는데요. 아, 보기 전부터 마음은 좀 쓰리지만 인턴 기자 두 분이 준비해 오셨죠? 네, 먼저 세계 커플 B 김태희 선배님입니다. B 선배님을 위해 영화 자전차왕 엄복동 촬영 현장에 김태희 선배님이 커피차를 보내셨는데요. 촬영 시기가 무척 더운 여름이어서 고생하는 스태프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. 이렇게 특급 내조한 김태희 선배님의 이아 특급 외조를 선보인 분도 있다고 합니다. 바로 아내 소유진 님 드라마 촬영장에 직접 만든 도시락 100개를 쏜 백주부 백종원 선생님. 도시락은 물론 꽃바구니와 러브레터까지 보내는 찐 사랑꾼의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. 그리고 커플끼리 오순도순 주고받은 조공도 있는데요. 8년차 장수 커플이죠. 정경호 수영 선배님은 서로의 촬영장에 커피차와 밥자를 보내며 애정을 과시했습니다. 드라마 대사 속 대사를 이용한 응원문구 정말 센스 있죠? 요즘에 정경호 씨한테 빠진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. 어우 드라마. 슬로잇에. 내가 좋아한다고 말했던가?